안녕하세요 수험서 리뷰해주는 남자 카페정훈의 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과제빵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리뷰하려고 해요 제과제빵 참 매력적이죠 내가 당신이 취업만을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케이크라든가 빵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마카롱도 좋아하시잖아요 마카롱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요새 제과제빵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덩달아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과제빵 분야의 책을 조사해보니까 제가 본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좀 다 2만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은 조금 다른 책을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사진을 위주로 책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고 좀 보는데 약간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제목은 제과제빵 실기 능력 단위 훈련이라는 굉장히 오피셜한 제목이지만 보시면 위드 일러스트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일상의 소소한 행복 한 스푼 부드럽고 달콤한 빵 하트 과자 이야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 내용들이 표지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일러스트까지 자 어떤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린말이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크게 문제 없지만 넘어가죠 자 제가 제빵 기능사의 수업 안내 일단 폰트부터가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그리고 읽으시면 좋고 안 읽으셔도 당신이 시험을 안 보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험 출제 기준이라고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틀리면은 뭐다? 불합격이다 혹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아 이제부터 본문이 나오네요 자 잘 보면은 사진이 아니에요 아까 그 책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일러스트로 되어 있어요 뭔가 되게 소녀소녀한 감성도 있고 약간 되게 딱딱하지 않아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책들에 대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이미지만으로 모든 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? 자 제가 기능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역시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 뭐 들어가는 제목 재료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진이 완성품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완성품 사진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미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완성품 사진도 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라는 출판사의 뭐랄까 배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내용은 텍스트로 차 있습니다 텍스트로만 있기 때문에 조금 갑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 이 이미지도 괜찮네요 뭔가 할로윈스러운데 천사가 있어요 뭔가 언밸런스 하면서도 되게 귀엽고 잘 이어집니다 이거를 저자분이 다 그리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림 실력이 없어 부끄리지만 되게 부럽네요 이게 젤리롤 케이크 또 있군요 젤리롤 케이크는 또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젤리롤 케이크인데 진짜 롤이죠 레드 카펫이 딸기잼인가요 저렇게 되어 있고 레드 카펫을 딸기잼처럼 표현했고 주변에 터지는 플래시들 그리고 드레스를 입은 이미지상으로는 귀여운 아가씨가 롤 케이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초코롤 케이크 아 또 이번에는 또 일러스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빵 기능사군요 제빵에 대한 이런 일러스트가 또 있고요 일단은 어휴 식빵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자 식빵에 경광댕이 달려있고 뭔가 의사분께서 식빵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유식빵이었군요 이렇게 책을 보면은 책에 대한 일러스트와 그 일러스트가 되게 뭔가 시나리오가 있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들어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따끈따끈해 보이고 저는 이거 좋네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설명도 충분히 나와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있고 심지어 완성품 사진까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크게 따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데 물론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원한다면 이 책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디테일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감성적이고 내가 뭔가 이것을 봄으로써 그냥 단순히 문제집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 책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미지도 보고 다시 또 내가 만들고 싶을 때 꺼내서 보면서 또 만들 수 있게끔 한다면은 전 이 책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 책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두께를 볼까요? 자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사진 이미지 대배우 이런 구성이에요 근데 이런 구성인데 책이 굉장히 얇아 놀랍죠? 굉장히 얇아 근데 가격이 비싸면 어떡해? 근데 가격을 보니까 만원이야 자 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옛날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처럼 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책들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일러스트로 돼 있다면은 저는 이 책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가방에 두꺼운 책 넣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?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얇은 책 갖고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래서 어? 나 오늘 뭐 만들어 볼까? 마들렌 만들어 볼까? 마들렌은 그렇게 어렵지 않네? 그리고 심지어 마들렌을 먹는 인어공주도 있네 이런 느낌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한다면 이 책은 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?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른 책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정훈의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